그리고 아바리앤토스에게 이어집니다. 아바리앤토스의 석점포! 작동합니다! 아바리앤토스가 잡았습니다. 다운로더 상황! 2호 솔기!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김영현, 장재석, 아바리앤토스, 서명진 선수가 잘 잡아줬어요. 호흥이 빠르게 코트를 건너왔습니다. 라거늘에게 넣어줬습니다. 프린 선수가 디펜스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호흥이 센터쪽을 파고 듭니다! 네! 아바리앤토스 핸드오프 바운드 패스 이후에 장재석이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아 못들어가요. 프린이 쌓습니다! 김영현 선수, 숨이 잘해요. 이승윤, 인마인 점퍼! 라운드 아바리앤토스! 바르게 장재석에게 장재석이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메이드웨이를 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직접 밀고 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이 직접 쏩니다! 김영현 선수를 빼줬고요. 서정현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아바리앤토스의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 서정현 선수가 라거늘에게 내줬습니다! 도와주고 있거든요. 김영현이 밖으로 빼줬습니다! 서정현 선수! 네, 한번 또 보시죠! 또 보시죠! 정경, 정창현. 들어가서 직접 쏴습니다! 정확합니다! 정창현이 빼줬습니다. 정창현, 다시 송동훈 그립을 안합니다에게! 프린이 빙글돌아서 올려놓습니다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파중 선수는 지금 페이크를 섞였는데 예. 감지훈, 몇 개 득점! 예. 오웅의 석취점포! 적중합니다! 그렇죠. 아바리앤토스가 올려놓습니다. 서명균이 빠르게 코트를 건너왔습니다. 바운드 패스! 그리고! 길게 반대를 받습니다. 코너에서 아바리앤토스의 석취점포! 성공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이 몸부챤스는 다 성공합니다! 예! 그리고! 네! 감지훈이 안쪽으로 넣어줬고 프린이 훅취점 쐈습니다. 석취점포 돌아나옵니다. 이승현의 대파운드 그리고 라고나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 오우 저 프린 선수 틀리고 보세요. 우웅! 와우! 스테이스요! 그리고 라고나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리바운드 김지원 그리고 제퍼슨 선수가 공을 이어받았습니다. 바운드 패스 이후에! 상지훈, 이우석! 아바리앤토스 정면에서 솝니다.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영광의 순간을 함께 했었던 코치와 선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상지훈 1초로 넣어줬습니다. 심쎄 마무리! 남은 시간 4초, 3초 쐈습니다. 어우, 좋았어요. 포도로 대줬습니다. 제퍼슨. 그렇죠, 이거예요. 제퍼슨이 직접 올라갑니다. 3초 9%거든요. 남은 시간 2초. 제퍼슨. 직접 쐈. 그래서 농구는 기본적으로 웨이트. 홍이 쏜다는 것이 걸렸습니다. 빠르게 전결했습니다. 서명진. 직접 쏩니다. 반칙 선훈됐습니다. 굉장히 슛이 잘 들어갔거든요. 되다보니까, 네. 네! 어렵게 잡아내었습니다. 오우! 스틸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성공을 해왔네! 들어갑니다. 예. 밀고 갑니다. 훅슛! 옆으로 내줬습니다. 허웅의 석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리고 휘슬이 올립니다. 하하. 아바리안토스. 유숙. 장제석에게 장제석이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아바리안토스에게 이어집니다. 던지겠죠. 아바리안토스의 석점포. 작중합니다. 장제석이 직접 밀고 갑니다. 올려놓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칙 선훈됩니다. 네. 아바리안토스가 잡았습니다. 다운로더 상황. 네. 이곳 홀기.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남은 친구 4초. 3초. 2초. 라거나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덧전. KCC였습니다. 아바리안토스. 프림에게. 네. 여기서 또 패스미스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열렬습니다. 서명진. 장제석. 올랐습니다. 들어간다 봤습니다. 프림 밖으로 빼줬습니다. 아바리안토스. 석점포. 정확합니다. 네. 또 던져요? 다시 한 번 석점. 다시 한 번 정도 없으려. 요리로 버지는 않으려. 몰고있는. 올산현대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 바운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공을 따내고 있는 장제석. 네. 업팩이 이후에 올려놓습니다. 크둥크퍼comp. 짧았습니다. 네. 네. 곽정우. 아바리안토스. 아바리안토스. 딥쓰린, 탐정합니다! 리바운드 라거나, 라거나가 네! 결국은 아브라엘토스 선수는 1대1로 해서, 본인, 편하게 던지고 있어요. 이게 먹잇! 반뱃에 라거나, 골 밑으로 넣어졌습니다! 범위 파차 맞아 쌌습니다! 논쟁이 아브라엘토스 다시 이우석에게 유효석 슈퍽 이후에 들어오다 쐈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근희 캐치 앤 슈 석중합니다. 장제석이 펌팩 이후에 직전 마무리 정창영 남은 시간 2초 쐈습니다. 석점포 들어갑니다. 이근희 그리고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근희 선수가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시 밖으로 패졌어요. 석점포 그래갑니다! 중요한 점이개서 오늘 자신의 첫번째 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정창영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단칙이 예 백 보드 옆쪽을 맞아왔습니다. 이훈석이 직접 파고댑니다! 이훈석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쏩니다. 어후! 석중했습니다. 남은 시간 6초 아베레토스 옆으로 내려졌어요. 베이스라인 점수 다完파합니다. 함수! 이근희 제퍼슨 블럭샷! 심스에게 넣어줬습니다. 심스 파울이네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유투 투샷! 이후서 최준수에게 최준수를 박고 위로옵니다! 김동준 다시 최준수에게 내줬습니다.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뷰하는 심스 네! 조금 바라치가 안 맞고 있죠? 네!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어요. 난 이창! 한번로 인연이 저렴구 중 선수의 승 ق